안녕하세요. 생명과 그레이스를 함께할 여러분의 콕스 한용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철투철미 개념 완성 2024버전의 OT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투철미 개념 완성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무엇이냐? 이론, 스킬, 롤리를 한 방에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는 개념 강좌입니다. 과학, 탐구 영역의 모든 강사, 선생님들은 개념 강좌가 메인이에요. 그만큼 신중에 신중을 더하고 본인의 모든 역량을 개념 강좌에 쏟습니다. 더불어서 수험생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강사에 어떤 개념 강좌를 수강하면 좋을까의 기준이 두 가지라 저는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강사의 스타일.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좀 편하게 그리고 밝게 수업하는 걸 제 스타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 개념 강좌에서 저처럼 이론, 스킬, 롤리를 한 방에 다 뒷방에서 정리해주는 개념 강좌를 선호하실 거냐? 아니면 좀 차근차근 나눠서 1단계, 2단계, 커리어 나눠서 할 거냐? 그건 여러분들의 스타일이에요. 저는 이론, 스킬, 롤리를 철투, 철미 개념 완성이라는 개념 강좌의 한 방에 정리해드리는 걸 목표로 해서 강의와 교재를 구성했습니다. 교재에서 또는 강의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요약하면 이렇게 돼요. 수능 필수론을 자세히 하고 싶게. 그리고 어려운 자료 해석은 친절하게 전달한 걸 목표로. 그리고 기출분석과 응용에 필요한 스킬과 롤리를 한 방에. 사실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맨 처음부터 3등급, 4등급을 목표로 하시는 분은 없죠? 모두 만점, 1등급 또는 최소 2등급은 목표로 한단 말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중킬러, 킬러까지 학습에 대한 목표치를 정해놓고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이 이론과 기출문제 간의 가장 큰 개념의 큰 부분이 중킬러, 킬러예요. 이 중킬러, 킬러는 단순 이론만 갖고는 안 되거든. 스킬과 논리가 필요하다. 잠시 다시 말씀드리고. 그리고 충분한 탐구의 제수록으로 알기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대표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최신 트렌드도 경험할 수 있겠고요. 개념 교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작년에 개념 교제를 오래 사용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매년 수능이 진화를 하는 거에 발맞춰서 개념 교제와 강의도 진화를 해서 변화를 주기 때문에 작년 거저로 올해 2024 강의를 수강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2024 교제를 구입해 주시고요. 교제 구성은 이론, 킬로로직, 대표, 기출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교제가 이 사진 이미지라면 좀 느낌이 안 올 것 같아서 실물을 좀 준비해 갖고 왔어요. 껍데기밖에 없긴 하지만 조만간에 책이 입고 됩니다. 핀님, 한번 비춰주세요. 확대. 근데 실물보다 좀 화면바를 안 봤네? 못 봤네? 아, 속상한데요? 핀님 어때요? 실제 실물은 좀 더 이쁘지 않나? 예뻐요? 아, 근데 이렇게 좀 속상합니다. 더 이쁩니다. 실제 실물 보면 심플하고 깔끔하고 아, 근데 이게 저희 개인적으로는 그 학생들의 실제 현강에서도 한정쌤은 화면에서 보는 것보다 실물이 더 낫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더라고. 피디님 동의하시나요? 둘 다 잘생긴 것 같아요. 아, 둘 다 잘생긴 것 같아요. 실제 개념 교제 만나보시면 깔끔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개념 교제 같은 경우에 제가 작년에 비판받았던 요소가 두 가지가 있어요. 선생님, 다 좋은데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두 번째, 킬로로직이나 또 다소 헷갈리는 이론들은 예제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 올해 모두 반영하고 준비했습니다. 교제, 표지 뿐만 아니라 내용 구성도 만나보시면 만족하실 겁니다.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로 자신있게 여러분들에게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념 교제와 함께 활용하면 추가 도움이 되는 추가적인 교제를 추천해 드릴 건데 하나는 MDGC 기출문제집, 더코라는 핵심정리집 그리고 철철개념 필기노트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개념사 더불어서 여러 부교제를 세트로 묶어가지고 판매를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할 때 수험생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좀 제한되는 것 같아서 어느 시점에서부터 수험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별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추천해 드린 교제 구성을 잘 한번 들어보시고 각각의 교제에 대한 건 제가 캐스트로 다시 한번 촬영해서 말씀드릴게요. MDC 기출문제집, 더코 핵심정리집, 철철개념 필기노트 각각의 출시 시점은 12월, 12월, 3월입니다. 디테일한 컨텐츠에 대한 영상은 캐스트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바로 넘어가서 철철개념의 강의 구성을 말씀드릴게요. 50강 예상하고 있습니다. 스강, 스튜디오 버전과 형강, 형강 촬영 버전 두 가지로 올해는 준비를 할 건데 스튜디오는 12월에 개강을 하고 3월 초중순에 완강이 될 거고요. 형강 버전은 1월에 개강을 하고 4월 초중순에 완강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너무 완강이 늦어지는 거 아닌가요? 저는 빨리빨리 두고 싶은데요. 그럼 스강과 형강을 잘 활용하시면 2월까지 해서 완강을 여러분들은 하실 수가 있어요. 스강은 제가 12월에 비유점터 촬영을 할 거고 형강은 1월에 유점터 촬영을 할 겁니다.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생어는 1단으로 순서대로 듣는 게 낫나요? 유점터 듣는 게 낫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 수능 트렌드를 봤을 때 유전부터 학습을 시작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 걸려. 수험생 스스로가 본격적으로 유전에 대한 문제풀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준비기간이. 그래서 이왕이면 제가 현장 수강생들한테는 유전부터 학습을 하자. 유전과 비유전에 연계성은 많이 없거든요. 유전터 학습을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현강에서는 유전터 강의를 진행을 해요. 하지만 인강 수강생들은 선택권이 무조건 이렇게 하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본인의 자유의지에 근거해서 제가 12월부터 비유전터 촬영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선택할 문제고. 그리고 강의가 올라가는 리스트 순서는 스텝 1, 2, 3로 해서 이론강의 킬로로직 대표 기출. 제가 이론강의를 작년까지는 이론강의 사이사이에 해당되는 흐름상 킬로로직을 배치했더니 진도를 못 뽑아 어느정도 학습이 된 분들이라면 넘어갈 수 있는데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중킬러 킬러에 대한 풀이법 즉 스킬과 논리에 소개를 하는 이 킬로로직이라는 코너가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일단 이론을 빠르게 정리하고 그 다음 킬로로직 대표 기출 이런 흐름으로 가셔도 되고 아니면 이론과 킬로로직을 내용의 흐름상 섞어서 가셔도 되고 그건 본인이 잘 저업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킬로로직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막전이 근육 유전처럼 중킬러 킬러와 같이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단순히 개념만 갖고 온 불가능합니다. 스킬이라고 하는 도구가 필요하고요 그러한 스킬을 적재적소에 상황에 맞게끔 활용할 수 있는 생각의 흐름, 생각의 힘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논리에요. 그래서 스킬과 논리는 별개 것이 아니라 스킬과 논리가 함께 사용이 될 때 시너지가 날 수 있고 그러한 스킬과 논리를 잘 정리, 정돈하여 전달해드리는 코너가 철철 개념의 킬로로직이라는 코너가 되겠습니다. 이 킬로로직을 여러분들이 전수받고 조금씩 활용하고 반복하시다 보면 어떠한 장점이 발생하느냐 낯선 문제에서도 문제풀이 시작점을 잘 잡기 시작해요. 그리고 실제 시험장에서도 문제풀이 루틴이 떠오르게 됩니다. 아,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다. 이 자료는 요게 핵심이었지. 이런 것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킬로로직을 활용을 해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학습을 하다 보면 기출문제는 먹히기 시작하는데 새롭게 내가 만나는 신상 기출에 대해서는 또 막힘이 느껴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응용의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그게 바로 철철 개념 완성반 다음에 후수 강좌로 여러분들이 상반기 때 필수로 또 연결해서 들어주셔야 될 자료 분석의 기술이라는 스킬과 논리의 최하와 훈련 시작하는 강좌입니다. 그래서 이 철철 개념과 자분기는 형제 같은 강좌야. 철철 개념과 자분기는 연결해서 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료 분석의 기술 앞으로 줄여서 자분기라고 하겠습니다. 자분기는 주제가 막전위 근육 유전 즉 킬로로직에서 다뤄드렸던 스킬과 논리에 대한 적용 훈련을 하는 강좌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문제풀이라는 것이 크게 두 가지 스타일이 있다고 봐요.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완성력의 풀이가 있을 수 있고 또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찍어서 푸는 직관적인 풀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또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문제풀의 방향은 뭐가 맞다고 생각하나요? 우리 PD님은 이 두 가지 풀이 방식 중에 뭐가 맞는 풀이라고 생각하세요? 완성력의 풀이와 미완성의 풀이, 즉 직관적 풀이 중에 여러분들한테도 질문 던지는 거예요. PD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느낌상 뭐가 맞는 것 같아요? 완성도 된 풀이 꽤 많은 소음생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강사가 보여주는 해설 강의 강사가 보여주는 어떤 특정 유형 정리나 문제풀이 강의에서 보여주는 자료 해석은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 선지는 이렇게 틀린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라는 완성력의 풀이를 보고 학습을 하죠. 말 그대로 완성력의 풀이는 학습을 위한 풀이, 이해를 위한 풀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시험장에서 거의 구현 못해요.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경험치가 있고 수능의 경험을 보았던 N수행들은 완성력의 풀이가 정확한 풀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시험장에서 잘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찍어서 푸는 직관적 풀이를 서서히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런 고민에 빠져요. 직관적 풀이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긴 한데 정확다가 둘쑥날쑥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같은 강사에게 질문을 던져요. 선생님, 저는 찍어서 문제를 푸는 스타일인데 이게 과연 맞나요? 이렇게 푸는 경우에 이렇게 연습하는 게 과연 맞는 방향인가요? 불안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완성력의 풀이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직관적 풀이를 시도한다는 건 괜찮은 거예요. 정확도가 높은 풀일 수가 있거든. 그 직관적 풀이가. 직관적 풀이란 건 결국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방향으로 찍어서 문제를 푸는 거잖아. 그런데 맨 처음부터 직관적 풀이부터 시작을 한 분들은 정확도가 높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자료 분석의 기술을 통해서 킬러 학습을 위한 완성력의 풀이로 학습을 시작을 해라. 상반기 때는 완성력의 풀이를 할 수 있는 수험생이어야 하반기 때 실제 시험장에서 구현할 수 있는 미완성의 풀이로도 정답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직관적 풀이의 저항도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풀이는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학습을 위한 풀이냐? 그럼 완성력의 풀이를 해봐야지. 그런데 내가 시험장에서의 풀이를 설정을 해서 빨리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의도로 푸는 거냐? 즉 직관적 풀이. 이 두 가지를 다 병행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둘 중 하나만 해서는 실제 의미 있는 결과를 얻기가 쉽지 않거든. 그래서 저는 철철 개념에서 우리가 함께 정리했던 스킬과 논리의 집대성, 킬로로직을 가지고 자료분석의 기술이라는 강좌를 통해 제가 완성력의 풀이를 시험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완성력의 풀이를 보고 본인의 풀이와 비교하면서 아 저런 식으로 학습하고 저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구나 라고 흡수를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MDC와 같은 기출 문제에 다시 한번 적용도 해보는 거고 그러면 이걸 토대로 해서 하반기에 우리는 이제 좀 더 실전적인 풀이 미완성의 풀이로도 답을 빨리 찾을 수 있다는 그런 직관적 풀이를 정확도 있는 직관적 풀이를 훈련을 들어가게 될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개념 공부를 하는 것도 시험장에서 구현할 수 있는 풀이 많이 맞추려고 하는 거 아니야. 개념으로 끝내려고 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종철의 철철 개념은 가장 중요한 게 정확한 이론을 베이스로 해서 스킬 롤리를 좀 더 실전적으로 개념 강좌에서도 미리 시작을 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한 건 다 말씀을 드렸고요. 철철 개념을 통해서 2024 학년도 수능에 가장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에 말씀을 드리는 거 노력을 하시되 꾸준히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로 이러한 것이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가장 그 근간에 체력관리 잘해 주셔야 됩니다. 한두 달 만에 끝나는 공부가 아니거든요. 체력이 뒷받침되어 주지 않는 학습은 성공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덕목, 끊임없는 반복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까지 철철 개념 OT 준비한 거 다 전달해 드렸고요. 다음 번에는 본 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대박 화이팅! 수능 대박 화이팅! 아멘